멈춰줘! 멈춰줘! 이거 몇 번이야? 아니 이거 여기다 갖다주면 내가 잡는다. 진짜? 마셔. 시원해. 잠깐만. 마셔 한번 빨리. 끝났어. 마셔. 형, 형. 내가 오늘 너무 많나봐. 잠깐만 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좀 넣어드릴까요? 먹어봤어요? 저 오늘 처음만 들어봐요. 여기 뭐예요? 저요. 진짜요? 김웅헤드 아니죠요? 저요. 저요? 그럼 조금 따라 드릴까요? 네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처음만 들어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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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큰일 났어. 왜요? 나 진짜 네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어. 이거 하면서 너에게 고마움을 깨달아야 해. 구로메이드 네 개. 아, 네네네. 아, 네네네. 아, 네네네. 수박 떨어뜨리고 난리 났어요, 지금. 음료팀을 지금 해보니까. 어, 장난 아니야. 우리도 문재인 싸고 와. 와, 진짜. 어, 우리가 편했던 거였어. 지금 말할 틈도 없어. 됐나? 된 건가? 너무 익었어요, 면이. 너무 익었다고? 오케이. 큐. 에? 여기 와봐. 미안해요, 나 지금 못 가는데? 그래, 알았어. 5번, 5번, 5번. 5번. 7번, 5번. 너라면 3번.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아, 세빈이야. 아, 그렇구나. 너라면 나왔습니다. 이거? 아, 까먹었다. 아, 까먹었다. 아, 까먹었다. 형. 몇 번? 야, 진짜. 저게 헷갈리잖아. 그, 네가 왜 그랬어? 내가 틀렸단 말이야. 서빙도 힘들다. 다 힘들어. 아, 이것도 힘들어? 날도 안 돼. 맛있게 드세요. 으악. 한 마리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식사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수박. 식혜시죠? 맛있게 드세요. 주문하신 거 다 나오셨나요? 빈이요? 아니에요. 저희 차도면. 차도면이요? 차도면이요? 차도면. 잠깐만. 걸려, 걸려. 몇 개야 차도면? 차도면, 차도면 지금 좀 많아요. 차도면, 차도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차도면 하나도 안 나왔어요? 아, 미안. 뭐야, 이 비주얼을. 잘하고 있어요? 아니. 소스 얼마큼 넣는지 알죠? 이게 뭐예요? 한 스푼. 차에 치인을 넣어. 차에 치인을 넣어. 이거 조금씩 넣어야 돼, 이런 거. 조금씩 넣었어. 조금씩 넣었어. 조금씩 넣었어. 조금씩 넣었어. 죄송합니다. 뭔지도 모르겠다. 차도면 나왔습니다. 차도면 나왔어요? 아, 이거야? 우와.